김치의 김치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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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와 대박이다 김치 없어 김치? 김치 달아? 김치랑 먹고 싶어 뭐 생각해? 매우지? 안 매워 안 매워 이거 뭐지? 스리라차 코스인가? 아니요, 우리는 샨벨 매운데? 응 괜찮아 나 한국인이야 오케이, 다행이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모두 다? 여태까지 먹어본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다 하이, 마이사이더 하이, 마이사이더 하이, 마이사이더 안녕하세요, 동우입니다 바퀴 배우미에서 만드는 장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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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measuring. 한국에서 냐의 장르의 장르가 너무 비추기 때문에, 사람의 장르의 장르가 너무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 약간 환상되어 주의 장르의 장르의 장르가 있어서 형리를 담긴 장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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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가 있습니다. 바람드 장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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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가 Beautiful tip입니다. 저는 돈을 맞추 nationale ... 이는 이는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 지켜주는 것과는 할까요? 여러분이 너무 좋았던 것과는 고를 원하는 것과는요. 어떤 것과는?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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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게임을 달래 습관에서 기다려야 할 거예요. 게임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3 선택을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리타, 캡피팅, 이칸, 이칸 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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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칸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칸 아닌 것 같아 구리타 아닌 것 같아 뭔가 캡피팅 같은데 캡피팅? 캡피팅? 오케이, 캡피팅 진짜? 캡피팅! 잘하네! K로 시작해서 뭔가 크랩채 이건 뭔데? 구리타 뭐야? 구리타는... 억토뿌스 아, 이칸? 안돼! 안돼! 아, 굿리지마! 영어... 라운드 2 고! 넘버 2 오징어 아, 오징어 쿠미쿠미 나도 쿠미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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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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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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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아 이유가 있어야지 오징어가 약간 이렇게 움직이잖아 흐물흐물 그랑은 어떻게 움직여? 오징어 이렇게 움직이니까 쿠미쿠미? 쭈미쭈미 계속 쿠미쿠미래 쭈미쭈미 아니면 우불 우불 둘 중에 하나 같은데 확실해 3 쭈미쭈미 우불 1 쭈미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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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즈 1 3 후탕 우당 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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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아 왜? 구로 시작할 것 같진 않은데 우당 우당 아닌 것 같아 우당도 아닌 것 같아 뭔가 우동 같아 뭔가 새우 같지가 않아 우동같이 후탕 같아 후탕 오케이 여러분 후탕이 A 왜 이렇게 잘못된다 예 후탕 후탕 뭔데? 랩 우당 아 이게 우당이야 아 이게 우당이야 이건 우당? 우당 구당 스토리지 아 아 창고 창고 마지막 라운드 GO 마지막 라운드 쭈미쭈미 쭈미쭈미 한국에서는 홍합 그래서 게임이 있어 홍합 무슨 게임이야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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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안 A 소통 소통 근데 클랜도 여기서 종류가 많아 그래서 이름이 종류마다 달라요 아 이거 홍합이에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응 소통 소통은 한국말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이야 예 크랑 아까 나왔잖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시풋 시풋 잡기 시풋 네 시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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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 여러분 그래서 시 시풋 크랑 스푸 어 스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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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우 네, 네.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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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밥 먹으면 더 맛있어. 여러분, 저희 밥 먹으면 더 맛있어. 이제 밥 먹으면 더 맛있어. 수고하자. 수고하자.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방법이니? 우리 뭔가 필요한 것 같아. 네. 이게 우리의 생활.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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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 이거를 이렇게 부셔요? 오, 됐다, 됐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 못 먹잖아, 나. 아, 나 먹을 수 있다, 그치? 세우를 못 먹지. 아,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아, 정말? 다 쳐야 돼? 아, 이렇게 먹는 거야? 그리고 열어둔. 아, 그렇지. 첫번째로 잘 안 먹었어. 오, 오케이! 성공! 아, 정말? 한국에서 먹던 거랑 비슷한 맛이야. 아, 정말? 같은 맛이야? 소스가 비슷한 것 같은데? 소스가 비슷한 것 같은데? 해산물. 그래서 맛있어, 맛있어. 스페셜 소스. 비림... 느낌 없애라고. 없어, 없어. 그런 것 같아. 이건 어떻게 먹어? 손으로! 이것은 익혀지지 않아. 익혀지지 않아. 이렇게 먹어? 매워 매워. 매워? 나 매운 거 미리 먹었는데. 맵다고? 음, 맛있어. 맵지? 안 매워, 안 매워. 이거 뭐지? 스리라차 소스인가? 아니, 우리는 삼벨. 매운데? 응, 괜찮아. 나 한국인지.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랍스터를 먹어봐. 아, 이것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메인디쉬. 와, 대박이다. 이거 뜯을까? 뜯어봐. 와, 이거 이렇게 한입을 먹어? 음, 맛있어. 어때요? 어때요? 음,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너무 시원해. 와, 대박. 가불을 디, 파루 가이스텍. 타드리밋 맛. 무슨 디, 파루.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와. 와. 랍스터를 찬 게 참. 이게 메인 스타일이야. 와. 김치였어, 김치? 김치다라고? 김치랑 먹고 싶어. 여기, 여기 인도네시아에 음식을 먹으면 코코넛. 코코넛? 아, 코코넛 어딨어? 코코넛 주세요. 아까 시켰는데? 와, 이거 어떻게 먹어? 와, 이거 어떻게 먹어? 와, 안젤라 이거 먹자. 이거 뭐야? 코코넛. 코코넛 처음 봤어요? 이거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야.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나 좋은 거야. 왜냐면 코코넛 좋아서 먹자. 음. 맛있어. 그냥 이렇게 먹어도 돼?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먹어봐. 근데 약간 딱딱해. 음. 아무 맛도 안 나. 먹어봐. 시원한가? 음. 음. 맛있어. 맛있어. 깔끔하네. 잘 어울리지? 음, 잘 어울리네. 깔끔하다, 깔끔. 음. 홍합도 먹어볼까?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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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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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동우에 한국의 요실? 이거 먹어봤어? 홍합, 한국에서? 한국에선 못 먹었어. 아, 못 먹었어? 근데 여기서 너무 유명하니까, 우린 이거를 제주먹어요. 탕을 끓여서 먹어보자. 이런 홍합도 있어요. 그린 홍합? 한국에? 내가 못 맞는데? 아, 없나? 그린 홍합은 없는 것 같아 맛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맛은 똑같아요 우리 이걸로 탕을 많이 끓여 먹어요 아, 탕으로? 소주 안주 음, 소주 안주 다 소주로는 오징어? 오징어 음, 얄미 음, 맛있어, 맛있어 한국 오징어랑 약간 작죠? 응, 이게 조금 더 작아요 한국 오징어는 좀 큰데? 그치? 우리 작은 편 음, 얄미 근데 뭔가 이런 차이즈 다리는? 된 것 같아 오징어 다리는 안주나 보네 다리? 다리가 없는데? 어, 새우다 응 새우도 신기하게 주는데? 반으로 잘랐어 어떻게 먹어? 리포동산아 껍질까지 껍질 못먹지 아, 이렇게 까지는구나 아, 쉽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것 같은데?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럼 뭐냐, 에나? 맛있다, 진짜 맛있다 모두 다? 여태까지 먹어본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다 러시아 음식 중에서 오징어 다리 가장 맛있는 거 구독, 설정,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바이 마이사이들